이 작품은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최근에 그린 작품입니다. 제가 작업을 하면서 끼니를 잘 못 때울 때 맥도날드를 시켜먹고는 하는데요. 요즘 맥딜리버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작업실에서도 클릭이나 전화 한 번으로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맥도날드 자체가 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의인화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목을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 붙였습니다. 이번 제 전시는 내숭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어가는데요. 주로 저는 한복을 입은 여인으로 제 그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치마 속 안에 누드로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저는 이 내숭이라는 주제가 사람들 간의 상처로 시작된 주제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앞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넓은 치마 폭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모티브로 해서 모든 그림 속에 누드로 인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옅은 먹으로 누드로 표현한 후 덮어주었고요. 그리고 위에는 얇은 한지를 제가 물을 들인 것도 있고 얇은 한지를 구한 것도 있는데요. 그래서 한지를 옷의 주름으로 만들어서 얇게 붙여서 표현을 했고요.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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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